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. 바로바로 뭐다? 동지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.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사실 뭔가 우려했던 것들과 혹은 이렇게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존하는 한 주였습니다. 그죠? 공존하는 한 주였다.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금요일이 끝났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아무래도 대외적인 환경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요거 오늘 오후장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과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그죠? 안 할 수가 없다. 어쨌든 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또 받았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동지세미캠이라는 종목에서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 끌고 와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동지세미캠은 주주인데 이게 불편할 수가 없죠. 그냥 다른 게 불편한 거지. 그죠? 보시면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됐고 속빈 강정이나 우리가 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얻은 게 없다. 대부분 국산화 했는데 왜 그러냐? 이런 내용이거든요. 사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받을 수혜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. 상당 부분 국산화를 달성했기 때문이다. 뭐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좀 빼고 어쨌든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사실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. 꽤 많이 오래된 거거든요. 이때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한 3, 4년 된 거예요. 거의 한 3년, 4년 됐을 겁니다. 그때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 그때까지 많이 영향을 미쳤었고 실제로 동지세미캠은 그와 별개로 또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맞은 건 맞아요. 그것 때문에 맞은 건 맞다. 개 때문에 맞아요. 그것 때문에 맞는데 사실 뭐 제가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슈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이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TSMC가 그러거나 말거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되든 간에 반도체 이미 삼성전자에서 치킨게임을 하겠다라고 거의 뭐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싸우던지 상관없다. 사실 삼성전자가 투자만 안 줄여주면 된다. 삼성전자가 투자만 안 줄여주면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동지세미캠이 악영향을 받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. 다만 이게 최근 최근 요번 주 시장도 그랬습니다만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거든요. 심리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. 뭐 은행이 뭐 어떻게 됐네 했지만 결국 반도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통령님과 추가로 또 누구? 이재용 회장의 합작품으로다가 합작품으로다가 반도체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하겠다. 300조, 600조 때려받겠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기업들 오늘 2차전자 무너지니까 바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 들어가는 거 보셨죠? 이제는 동지세미캠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? 그늘? 그런 그늘에서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요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저번 주 말미부터 동지세미캠은 진짜 열받았죠. 열받았는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? 추세 안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됩니다. 못해도 이 추세 안으로는 회복을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라고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 맞춰줬어요. 다행히도. 다행히도 동지세미캠 맞춰줬고 외국인들 오늘 매도를 쳤습니다만 개인들도 매수가 있긴 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, 금투, 기타법인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좀 지켜주는 하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오늘이 약간 좀 오늘을 좀 일반화할 수 없죠. 오늘은 좀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? 장이 사실 좀 뜨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. 명확하게 이거는 뭐 반등을 줬다라고 말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살짝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거예요. 그냥 아 지켰다. 아 오늘 좀 지킬 구간을 좀 지켜줬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막 들뜰 필요도 없고 한 고비 정도 넘겼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어떻습니까? 제가 말씀드렸죠? 시장? 진짜 뭐 시스템 붕괴가 아니고서는 시장 2022년보다 무조건 높은 곳 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맞고 오늘도 역시 주도 섹터들도 많이 나왔고 주도주급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주말 동안 면밀히 살피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튼실한 놈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까 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주도주 체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.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고요. 채널 링크에서 링크 누르시면 카톡 창 하나 뜹니다. 여기다가 동진세미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동진세미캠도 면밀히 보고 충분히 제가 위험 신호 혹은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거는 좀 괜찮다 와 같은 내용들 늦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체험 신청 채널 추가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여러분들 너무 살떨리는 한 주였는데 결국 월요일과 금요일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채널 추가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아닌 일요일날 문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